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오늘 또 장 종료 시점에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2.7% 결국 빠지고 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실적 발표 뉴스 함께 보시면서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 실적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 실적 그러니까 2023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분기에는 매출이 40조가 나왔는데 2분기는 어떻게 나왔다? 45조가 나왔다. 2분기가 더 많이 나왔죠. 5조 더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으로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은 얼마 나왔습니까? 1분기에는 3.5조를 벌었습니다. 3조 5천억을 벌었는데 이번 발표, 이번 2분기에는 얼마를 벌었습니까? 4.2조, 4조 2천억 원을 또 돈으로 벌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실적이 아주 잘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대 최대,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이 나오게 됨으로써 현대차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전년에 2023년에 여러분들 현대차가 얼마를 벌었어요? 영업이익으로 15조를 벌었는데 이번 해, 올해에도 이 정도 수준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셨을 때 매출은 6%, 7%대 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작년보다도 더욱더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다?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저평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의 행보는 어디와 다릅니까? 지금 테슬라와 다르죠? 테슬라는 여러분들 바로 전날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실적 발표에 실망한 투자자들이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장중에 10%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떨어지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다 같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빨간색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5%, 엔비디아 마이너스 6% 그리고 보시면 여기 테슬라, 테슬라 여기 있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12%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덩달아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도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주식이 오늘 빠졌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항상 뭘 하셔야 된다? 시장과 시장과 그리고 이 기업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라는 기업 자체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왜 빠지고 있습니까? 결국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이제 산업이 한번 재개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 가격대는 여러분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28만 원 가격대에서 지금 25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정도 부분이 트럼프 리스크 하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한번 턴어라운드 하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분명히 그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주가 길게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는 사실 지난 몇 개월, 반년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욕심이 생기죠? 이까지 갔었다가, 29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금 여기 내려오게 되니까 어때요? 아, 이때 팔걸? 이라는 생각이 분명 드시게 됩니다. 자, 지나고 나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이때그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장에선 여러분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변동성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한번 잘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게 손실로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큰 수익을 벌 수도 있다. 반대로 큰 위기, 큰 손실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요. 동시에 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은 제가 녹화 시간도 있고 여러분도 시청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현대차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바로 실시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현대차 매수, 매도, 타점 안내 그리고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로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 주시면요. 당연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타점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실적이 결국 잘 나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인가 이런 걱정도 분명 하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 이제 폐기할 건데 현대차 그룹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의무에 대해서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결국 전기차 시장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올 수밖에 없냐?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이제 전기차는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일단 환경 문제죠. 친환경. 이제 환경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도 전기차가 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전기차야말로 정말로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정말 고급 기술,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전기 에너지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기차 에너지여야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주행거리 수백 킬로미터 늘어나는 이제 새로운 개발을 나선다. 새 전기차를 개발을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전기차가 결국 뭐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인데 원래는 내연기관이 기본이고 이제 전기가 서브로 도와주는 게 하이브리드인데 기존 전기차, 기존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여기 현대차가 개발을 나선 새 전기차는요. 반대로 전기차가 메인이고요. 이 엔진이 이제 부가, 엔진이 서브가 되는 하이브리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주행거리는 당연히 늘어낼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각종 신기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연기관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현재 전기차 캐즈미라고 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둔화되는 형상, 그 상황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그런 리스크,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는 것 동시에 어떤 것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속도감 있게 쫙쫙쫙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 정도는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하락을 하는 건지 이 현대차라는 주식 여러분들의 중장기 상승에 대해서는 절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세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적으로 사실 한 달 정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이 기간에 하락.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타점 신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